자 218쪽이 두번째 갑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도합산은 빌딩용 땅, 기타암, 사업용 토지인데 볼게요. 두번째는 별도합산입니다. 이 땅은 보통 빌딩용 땅, 빌딩용 토지, 기타, 사업용 토지, 빌딩이나 사업용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인데 그럼 결론부터 빌딩용 땅부터 보죠. 빌딩용 땅은 이 땅인데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이에요. 면적 따지는 방법이 있다 나오는데 면적 이내가 되면 그만큼은 별도합산과세가 되고 대신에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하면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법에서 허용한 면적만큼은 별도합산과세가 되지만 초과된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세인데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면적 구하는 방법은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근데 이거 뭐 그지 알 건 없어요. 바닥 면적의 곱하기 법률을 정한 용도 지역별 그냥 별 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의 뭘 곱해요? 용도 지역별 별 곱한 그 면적이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볼게요. 7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수 토지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상갑,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부수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건축물 기준 면적은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 나와 있죠. 뭘 곱한다? 용도 지역별 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밑에 공식 나오죠. 항상 건축물 바닥 면적에 뭘 곱해요? 용도 지역별 별 곱한다라고 되는데 근데 그 배율 몇 배냐? 이건데 넘겨볼게요. 그 뒷페이지 가면 나올 겁니다. 페이지가 219라고 되는데 자 보면 용도 지역별 배율. 그걸 굳이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5배, 3배, 4배 쪽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곱해서 저기 해당된 면적까지 무슨 과세하고 별도합산과세하고 그 초과된 면적은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라고만 구분합니다. 자 이제 중간에 가로 2번 가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인데 그건 뭐냐면 기타 사업용 토지예요. 전부 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재반된 토지인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이것도 다 볼 건 아니고 몇 개만 체크합시다. 1번 체크하게요. 자 1번이 뭐냐면 차고, 차고. 차고입니다. 차고. 차고. 2번 끝에 가면 있어요. 끝에 가면 주기장이라고 있어요. 주기장. 주기장. 자 우측 페이지 3번. 자 뭐 있어요? 운전학원. 운전학원. 그 다음에 4번. 처제줄 끝에 가면 있어요. 야적장. 야적장. 5번에. 자 동구다미 5번에 두째 줄. 자동차 관리 사업. 자동차 관리 사업. 됐죠?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동구다미 7번 가면 처제줄 끝에 가면 물류단지. 물류단지. 그 다음에 8번에 두째 줄 끝에 레미콘 제조. 레미콘 제조. 자 그 번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있어요. 앞쪽의 중간 운동시설. 자 10번에 끝에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건 역시 나중에 심화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221쪽이 중간 갑니다. 괄호 3번으로 가죠. 3번 가면. 자 건축물의 부토지 등 별도 합산과세에서 제외하는 토지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토지는 세 가지 과세 방법. 종합합산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리과세 세 가지인데. 지금 별도 합산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종합합산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뭐에 있는지 볼게요. 첫째번. 아까 본 건데. 공장용 건축물의 부토지. 아까 봤죠. 공장 땅은 원칙이 면적인의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시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과 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토지로서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된 건 뭡니까?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죠? 2번. 사치성 건축물. 얘도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가 사치성이기 때문에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죠. 3번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3번 체크합니다. 자, 일정 가입 기준 미달 건축물의 부토지인데, 땡땡. 그 건축물의 식가표준에게 해당 부토지의 식가표준의 100분의 2, 즉 2%의 미달을 하는 건축물의 부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아까 봤었죠. 이거예요. 분명히 빌딩용 땅은요. 땅은 법에서 허용한 면적까지 부속과세하고. 그렇죠? 별도. 합산과세하고 초과된 건 무슨 과세하고. 종합합산과세하고. 이게 대원칙이었어요.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건물이고 땅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토지 금액이 100이라고 할 때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의 2%가 채 안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건물 금액이 똥값이죠. 똥값. 그럼 토지 금액이 10억 원인데 건물 금액이 1,900만 원밖에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또 존재한다고 해도 너무 건물 금액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건물이 없는 거로 보자. 없는 거로 보자. 그럼 건물 없으면 뭐 만나요? 땅만 남는 건 땅만. 땅만 남으니까 무슨 과세입니까? 종합합산과세. 나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물이 없는 거로 봐서 종합합산과세한다. 그런데 실제 건물이 있다 없다. 실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바닥 면적을 빼고 이건 제외하고 이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무슨 과세입니까? 종합합산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의 2% 안되면 이 건물은 없는 거로 본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4번. 동그라미 4번이죠. 제목은 보면 돼요. 무허가나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 쉽게 무허가 건축물용 땅이에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돼요. 그래서 결국은 빌딩용 땅이라고 해도 이 땅이 전부 다 별도는 아니고 그래서 예외로 무슨 과세입니까? 분리과세나 종합합산과세 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세 번째 갑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이미 다 봤었는데요. 보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재산세의 비과세나 면제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 다 뭡니까? 그죠.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입니다. 아까 농사를 지면 불리고 왔는데 안 지면 나대지가 됐고. 두 번째 도시지역 내에 안에 있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 농지나 농지 같은 것. 세 번째 목장이나 공장, 건축물용 토지로서 면적을 초과했대요. 넷째 건축물용은 나대지예요. 5번 아까 봤죠.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이 2%가 채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허거나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이에 해당이 되죠. 전부 다 여기서 1번부터 6번 다음이 본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각각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예제 볼게요. 예제. 예제 1번 한번 봐볼게요. 지방세법상 토지대안,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건 뭐냐? 자 1번, 첫째 기업번. 종중이 소유한 임야입니다. 이거 무슨 과세? 이거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4번, 체육설의 설치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은 분리과세인데, 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된 임야입니다. 이건 별도합산과세입니다. 원형이 보존된 임야입니다. 별도합산과세입니다. 세 번째, 염전입니다. 염전도 분리과세입니다. 1번, 운전학원, 이건 사업용 땅이죠. 이것도 별도합산이예요. 그럼 기역디긋하고 니은일하고 둘 중에 하나죠. 기역디긋이 묶이거나 니은일이 묶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묶여야 돼요. 그래서 기역디긋은 분리과세고 니은일은 별도합산과세입니다. 그럼 같은 것끼리 묶인 것 찾는 거니까 니은일, 기역디긋 이렇게 묶인 건데 기역디긋은 없어요. 현재 없기 때문에 니은일을 붙은 게 답이죠. 정답이 몇 번? 3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저희가 3, 4월, 5월, 6월 계속 심화 과정도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내용을 좀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넘어갑시다. 224쪽으로 갑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가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첫날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 번 또 얘기해요. 모든 세금 계산은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계산 방법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시하고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해서 산출 세액이 나온대요. 그럼 결국은 재산세는 뭘 갖고 하냐?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현재 정부가 정한 금액을 갖고 해요.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그런데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건 아마 틀려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갖고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곱하기 항상 예를 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항상. 그래서 부동산 쪽은 항상 해당 재산의 시가 표준액이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판정하게 돼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냐 이건데 이게 토지와 건축물은 무조건 70%고요. 이게 주택이었다고 하면 무조건 60%를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은 무조건 개인 범위는 똑같습니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항상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요. 다만 부동산이 아닌 선박과 항공기요.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에요. 얘는 시가 표준액을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동산 쪽이니까 항상 뭘 곱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런데 이게 왜 곱했냐면 이건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요. 과거에는 그냥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했어요. 옛날 예측에는 정부가고시한 금액에 의한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지 하면 이때요. 적지 마세요. 이건 과거에 DJ 때 이때만 해도 주택이 쓰다고 하면 주택이 시가, 매매가가 보통 1억이라고 하면 정부 과정은 시가 표준액은 매매가 대비 평균 매매가 대비 20% 수준.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20% 수준 정도였어요. 과거에도 됐어요. 그래서 2금에 깎고 세금을 부과했어요. 2금에 깎고. 그런데 그 다음 정부에 누군지 아시겠죠? 그 다음 정부에 어떤 일을 썼냐면 그분이 높은 분이 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투기 잡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상 얘기했죠.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잡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방법이 뭐냐. 보유세를 인상하자. 보유세를 올리자. 세금 올리자 이거예요. 올리자. 보유세는 아까도 얘기했죠. 시가표진력과 부과하는데 이 금액을 올렸대요. 이 금액을 올린대요. 올린다. 이 금액을 올린대요. 그래서 이 금액을 올렸어요. 이 금액을 한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서 세금 매기다 보니까 그럼 속된 말로 금액이 현재 3배가 뛰었으니까 쉽게 세금도 몇 배. 세금도 3배가 뛰겠죠. 너무 가혹하다. 이거는 아무리 투기 잡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다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이 한 채 있는 분들 소용평수 가진 분들 다 좋아했어요. 야 기어이 저희가 흔한 말로 부자들 다 죽었다. 근데 막상 딱 겪어보니까 이게 부자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요. 나도. 나 23평가진 나도. 왜? 내 집은 이거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나중에 역풍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다시 불이하므려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미 올렸잖아요. 올린 걸 낮추지 못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아까 같이 뭐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자. 곱하자. 그래서 비율을 곱하자. 그래서 6천만 원 갖고 부과할 걸 비율을 60% 해보자. 그럼 6,636 3천 6백만 원 갖고 세금 부과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즈를 본. 토지와 건축물 주택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매년 6월 1년지에 뭐에다가 시가 표준에게 부동산 시장과 지방 지정 여건 롱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 보니까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이 첫째 토지 건축물 100분의 70이에요. 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한다. 항상 이렇게 각각의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매번 뉴스 보면 요즘에 부동산 주택 가격이 점점점점 신체기로 간다. 주택 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하락했다 나오는데 매매가가 금액이 하락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시가 표준에도 하락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 공부도 전 볼 거예요. 올해 분명히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마 올라가진 않을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또 말씀하자면 잡혀가니까 잡혀가는 게 유행 아닙니까? 조심해야 되지. 잡혀가면 큰일 나잖아요. 수업도 못 듣고 그렇다고 안 잡혀가려고 옛날에 매국노가 돼서 현정부 만세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올리면 안 되는데 두 번째 2번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쟤들은 뭐예요? 그냥 시가 표준액이 안 돼서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늘상 주의할 건 부동산입니다. 항상 뭐 곱하기 뭡니까? 시가 표준액이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격비를 곱한다 라고만 기억합니다. 넘어가서 4절로 가죠. 교재 226쪽 갑니다. 곱하기 세율로 가볼게요. 재산세세율인데 이게 재산세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저희가 많이 묻는 게 그거예요. 쌤 세율을 다 외워야 합니까? 취득세도 겁나게 많던데 많았었어요.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양도세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쌤 취득세 양도세도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외웁니까? 물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하고요 등록면역세는 굳이 아니 재산세하고 역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굳이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암기해두는 게 좋은데 어차피 고지서 정부가 계산해서 받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암기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사하면서 몇 개만 대략적으로 볼게요. 일단 재산세는요. 일단 퍼센트예요. 그래서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요. 이 퍼센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차등 비례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소하지만 초과 누진 세율도 있어요. 차등 비례세도는 다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게 적용한다.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대부분의 재산은 거의 다 차등 세율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일부는 초과도진세입니다. 이 초과도진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점점 커지는 건데 뭐가 있냐 주택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토진 그 다음에 별도 합산대상토지 세 개 이 세 가지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점점점점 커지는 형태로 띄게 됩니다. 자 두번째 재산세도요 얘도 표준 세율로 되어 있대요. 그럼 표준이 무슨 뜻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율을 써야 한다 이거고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재산세도요 중과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과 중과 세율이 있다. 그래서 중과되는 것도 있다. 석임을 높게 높게 걷어가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자 토지 보셔요. 토지인데 첫째 종합합산대상토지입니다. 쉽게 나대지인데요. 밑에 표가 나오는데 그 표 절대 별거 없어요. 그냥 나대지니까 얼마부터 얼마 천분의 2부터 천분의 5까지 그럼 결론 그 표인데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야 천분의 2입니다. 1억이야 천분의 3입니다. 1억 초과 천분의 5.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류도 커진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초과 노진세율을 다 합니다. 왜 이렇게 없어요? 두 번째 2번 자 별도 합산대상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2억이야 천분의 2입니다. 10억이야 천분의 3입니다. 10억 초과 천분의 3입니다. 점점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결국은 얘네번부터 얼마 천분의 2부터 천분의 4까지 역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니까 뭐도 커지죠? 세류도 커지고 있죠. 역시 뭡니까? 초과 노진세율이다. 그럼 중요한 건 초과 노진세율을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은 뭘 쓴대요? 초과 노진세율으로 되어 있다. 초과 노진세율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편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3번 이건 체크합니다. 분리과세인데 이건 알아둬야 돼요. 세 번째 자 3번 분리과세인데 자 보죠. 박스에 전답과세는 목장이며입니다. 1,000분의 0.07% 0.07% 0.07% 또 번째 공장용지입니다. 1,000분의 2입니다. 0.2%죠. 세 번째 골프장이나 고구부닥청 토지입니다. 1,000분의 40이에요. 4%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차등 비례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큰 2번 갑니다. 건축물 갑니다.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1번 골프장 건축물 고구부닥청 건축물인데 이건 위에 토지하고 똑같이 해서 건축물이 됐건 토지가 됐건 어이었던 사치성 재산은 똑같습니다. 1,000분의 40이에요. 1,000분의 40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주택 이외에 그 밖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에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 이거 일반 건물 이거 일반 건물 일반 건물 얘는 0.25% 1,000분의 2,000분의 0.25%가 돼요. 세 번째 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주거지역이나 해당 지방재산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위를 쓴다. 즉 일반 건축물 아까 이게 0.25%였죠. 이거의 2배다. 그럼 결론은 언제냐 이때 이때 시지역에 있는 엔드 공장건축물입니다. 어디 있는 건축물 시지역에 있는 공장건축물 이거는 시지역에 있는 공장건축물은 일반 건물 0.25%에 몇 배 준 거 한다고 2배 2배 얼마 0.5%입니다. 그래서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2배 1배 0.5% 네 번째 선박광공인은 굳이 볼 거 없어요. 됐고 세 번째 주택가입니다.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에서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별장과 별장회의에 그 밖에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별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다음과 같은 세일을 적용한다 해서 그 뒷페이지에 가면 1번 별장 나오죠. 저희가 첫 시간에 별장도 주택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별장은 천분의 40이에요. 천분의 40을 쓰게 됩니다. 다만 두 번째 2번 체크해요. 별장 이외의 주택인데 그럼 얘는 일반 주택도 있고 고급 주택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별장 이외에는 다음과 같이 뭘 쓴대요. 초과 누진 세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보면 6천만 원 이하는 천분의 1을 1억 5천만 원 이하 천분의 1.5 3억 이하 천분의 2.5 3억 초과 천분의 4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점점점 커집니다. 그럼 결국 주택도 뭡니까 초과 누진 세일로 되어 있다. 초과 누진 세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택도 별장은 차정세 천분의 40인데 별장 이외의 전부 다 초과 누진 세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이때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일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게 초과 누진 세일을 써요. 결국 뭐냐면 아까 주택은 어떻게 가세요. 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가세요. 한다고 했죠.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가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일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은 달라. 집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같지 않아도 둘 다 합쳐요. 합쳐서 곱하기 세일을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주택은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네 번째 고급 주택인데요. 주택에 대한 세금은요. 초과 누진 세일을 쓰니까 별도의 고급 주택에 대해서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취득세만 고급 주택일 때 중과하는 거지 나머지 것 여타 세금은요. 고급 주택도 중과 대상이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없다. 맨비티 6번으로 갈게요. 여러 개 주택을 보유했다. 주택은요. 재산세가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지만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한 명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과액을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를 쓰지 않고 독립된 매 한 구 주택마다 즉 매 한 채마다 마다 단순 합계에서 총세액을 한다. 즉 합계마다 합계가 아니고 주택마다 마다 세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 가구 한 가구는 한 가죽이에요.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가구별로 합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입니다. 그럼 결국 주택은요. 개인마다 주택마다 각각 과세한다. 어떻게 개인별로 주택별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겠고요. 넘어가서 네 번째 중과세 위리라고 되어 있네요. 중과세인데 아까 중과하는 거 있다고 되어 있죠. 중과다. 언제 중과하냐 제목 보니까 과미덕재 권역내 공장의 공장 볼게요. 아까 시지역에 있는 공장도 중과인데 요번에 어디 있는 공장입니까 과미덕재 권역이요. 과미덕재 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입니다. 공장 건축물 공장 건축물 어디 있다고요. 과미덕재 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입니다. 요것도 중과인데 단위는 몇 배냐 건축물이니까 기본은 0.25입니다. 0.25 곱하기 2배가 아니고 5배 5배 그래서 0.25의 5배입니다. 얼마인데 1.25% 이렇게 중과돼요. 똑같은 공장이어도 이게 시지역에 있으면 몇 배 중과하고 2배 중과하고 과미덕재 권역이 몇 배 5배입니다. 다만 이 5배는 기간이 있어요. 우위의 2배는 계속인데 밑에 있는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에서 최초의 과세 기준 일로부터 5년이에요. 5년 이때부터 5년 동안 5배입니다. 5년 동안 5배 중과합니다. 그럼 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지 달은 과미덕재 권력입니다. 단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빙하는 법률상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과 증설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류는요. 최초의 언제 과세기준 일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1,000분의 2.5 인 몇 배 5배인 1,000분의 12.5로 중과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5배 중과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부분 나오죠.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세율 이라고 있는데 참고사 한번 보십시오. 굳이 외울 건 아니고요. 구유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한 번씩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 굳이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5번에 보면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시가편이니까 시가편이니까 그래서 세일보다는 더 중요한 건 시가편이 시가편이 대행만 꼭 기억합니다. 뭐 곱하기 뭐 항상 시가편이 곱하기 뭡니까 공정 시장가액비를 적용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230회 6번에 도시지역분 이건 나중에 5월달 심화가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하실 거 없습니다. 하실 거 없고요. 자 넘겨서 예제 한 번 볼게요. 232쪽 갑니다. 232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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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2번 볼게요. 자 작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 중 가장 낮은 겁니다. 1번 5천만원인 종합산 대상 토지 얘는 0.2부터 0.5입니다. 0.5 최저가 0.2야. 0.2에서 0.5 두 번째 2억원인 별도합산 토지 얘는 0.2부터 0.3입니다. 0.2부터 0.3입니다. 세 번째 분류가세 복장입니다. 0.07%예요. 제일 낮네요. 0.07 지금 세액 구하는 게 아니고 세율이 제일 낮은 거 구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거 그럼 3번에 목장만 0.07%가 되죠. 네 번째 주택입니다. 0.1부터 0.4까지입니다. 0.1이잖아요. 5번 공장이에요. 0.2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낮게 되는 거 뭐? 농지 목장이네요. 1000분의 0.7 즉 0.07% 이렇게 해서 제일 낮은 건 뭐냐를 찾는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거죠. 그 정도까지만 정리합니다. 넘어가서 5절로 갈게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갑니다. 대신에 누가 세금 낼 거냐 하고 납세의무자로 가볼게요. 납세의무자로 갑니다. 대신에 누가 세금 낼 거냐 이건데 세금 내는 건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내고요. 등록세는 누가 냅니까? 등록한 자가 내요. 얘는 누가 내냐? 6월 1일 현재입니다. 날 현재 현재 얘가 내야 재산소유자 재산 보유자가 냅니다. 누가 내요? 그 재산을 보유한 자가 내게 돼요. 6월 1일 현재 재산 보유자가 냅니다. 근데 이게 재산 보유자가 내긴 내는데요. 이것도 보유하는 형태에 의해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유 방법이나 형태별로 좀 달라지는데 일단 볼게요. 원칙 부탁합니다. 원칙은 누가 내냐? 원칙은요.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현재 얘가 내요. 얘가 사 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누가 내요? 6월 1일 현재 실제 그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내게 돼요. 실제 소유자가 내요. 다만 이 소유한 자가 두 명 이상이다. 2인 이상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이때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각자의 지분만큼 냅니다. 근데 그나마 그 지분도 불분명하다? 이때는 그 지분이 균등한 거로 봅니다. 균등한 거로 보아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단 대원칭 누가입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내요. 또 사실상 소유자가 얘가 그 재산을 신탁했다. 신탁이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맡겼다 하면 누가 내요? 이때는 맡은 자가 내요. 맡은 자. 수탁자가 내요. 수탁자. 그 수탁자가 내게 됩니다. 누가 내요? 수탁자가 세금을 냅니다.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누구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6월 1일로 놓고 따지고 놓고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 토지인데요. 이 토지가 이날 현재 보니까 공부상 주인이 갑이었어요. 또 실제 이 땅 사실상 주인도 갑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세금은 갑이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법은 사실주의 등기에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없이 항상 실제 소유한 자가 내게 됩니다. 이렇게 내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 그럼 이 토지가 가령 이 토지가 5월 30일 날 예를 들면 갑에서 을로 토지가 매매되었대요. 매매되었다. 매매되고 을은 취득하자마자 등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다.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등기상 누구 거? 공부상 을 거죠. 등기 넘어갔으니까. 또 실제 을 거. 사실상 을 거. 실제로 을 거야. 그럼 당연히 을을 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제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실제 소유한 자가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원칙입니다. 자 234쪽에 원칙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1번 공유재산 의도가 내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 지분권자가 내요. 다음과 1번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 하는 거로 봐서 과세하게 됩니다. 두 번째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서지 소유자가 달라요. 달라도 항상 땅주인하고 집주인 달라도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뭐의 비율로 하면 된다.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뭐로?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서 안분해서 걷어갑니다. 세 번째 신탁법이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대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내요? 그 수탁자가 내요. 그 누가 내요? 수탁자가 냅니다. 그 수탁자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칭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뒷페이지 가지고 예외에 갑시다. 예외인데 잘 봐야 돼요. 예외 예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1번인데요. 1번 누굽니까? 공부상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누구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언제냐 이때네요. 보세요.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어요. 소유권이 변경되었던 얘기는 매매 같은 게 된 거예요. 되는데 그 후에 등기도 없었고 후에 신고도 없는 거예요. 없었다. 이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볼게요. 5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했는데 매매만 됐어요. 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매매만 했으니까 그럼 갑과 을과는 매매된 걸 알지만 그 누구 쉽게 정부가 됐건 누가 됐건 둘 다 매매된 걸 알 수 없겠죠. 왜? 우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취득세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6월 1일 날 딱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부상 주인이 누구예요? 갑이 돼요. 갑. 대신 사실상 주인이 누가 됩니까? 을이 돼요. 그럼 계속 얘기했지만 원칙만 놓고 따지면 실제 소유한자 을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얘가 정부가 볼 때는 이 의뢰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예요. 갑에게 부과합니다. 그럼 갑은 억울할 수 있겠죠. 왜? 아니 나는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이때 팔았는데 을이 신고 안 하고 등기 안 되고 나한테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정부가 만든 법이 있어요. 뭐냐면 매도자인 갑이 신고할 수 있어. 거꾸로 얘가 등기를 안 하면 얘가 신고할 수 있어요. 뭐였다. 나 이제 팔았다. 라고 신고하면 국가가 확인 가능하죠. 을이 그럼 그때는 얘한테 부과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매가 되고 신고도 없고 등기도 없다. 그럼 국가는 소유권 변동인 거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부과한다?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요. 하지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고 암두가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번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살로 인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내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다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요.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2번부터는 쉬워요. 2번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상속이 됐어요. 됐는데 마찬가지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5월 30일에 사망했는데 형제간의 6월 10일 현재 아직 상속 재산이 분배 안 됐겠지. 그렇죠. 그럼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먼저 됩니다. 세 번째 종중재산에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돼요. 자 보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것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돼요. 실제 저입니다. 실제 저. 제가 저희 집안에 종중이고요. 저희 종중 땅의 일부가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제 앞으로. 그래서 저희 종중이 임야가 있는데 이게 누구 실제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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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거예요. 종중 거. 종중 건데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매년 재산세대예요. 왜? 국가가 볼 땐 등기부상 내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는 누구한테 나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요. 보통은 부과하면 홍길동의 세금을 내요. 내고 나서 나중에 종중 모임할 때 자기가 낸 재산세를 다시 타가요. 보통 이게 수순인데 저는 안 타가요. 1년에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제가 다 내버려요. 다 내고 그냥 종중 모임할 때 안 타가요. 안 타간다. 왜 안 타가냐. 돈이 많아서 아니 이유가 있지요. 제가 돈이 40만 원이면 한 달 용돈인데 나중에 저희 종중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노인 양반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젊은 세대만 남잖아요. 그때 가서 내 거라고 바닥바닥 우기려고 그러면 내 거 들 수 있어요. 잘하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법상 다툼이 있으면 팔레이에 하면 되겠죠. 나중에 팔레이를 따져보면 누군가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중 거라고 신고 안 하면 누가 내. 내가 냅니다. 다만 거꾸로 신고하면 누가 낼까. 신고하면 종중이 내겠죠. 그래서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네 번째 매수계약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재단체나 단체조합의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맺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건 뭡니까? 매수계약재상상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가 붙으면 누구?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 연부 무상이면 매수계약자가 돼요. 자 그 다음 필수 5번 갑니다. 사업시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단은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비출 머나 먼 땅 그죠. 체비지와 보류지 논도가 아니에요. 그 사업시행자가 냅니다. 체비지와 보류지 논도가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내게 됩니다. 6번 사용자가 내게 돼요. 언제? 자 과세기준은 현재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진다. 주인이 온 대간도 없어요. 주인이 행방불명 되면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그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온 대간도 없다. 알 수 없으면 누가? 그 사용자가 내게 합니다. 7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납세해보자. 그럼 일단 원칙하고 예외 1번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칙 보면 누가 내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냅니다. 다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지만 등기 없었고 신고 없었다가 그러면 누가 냅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됐죠. 되는데 신고도 없고 등기 없다고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냈었죠. 그죠. 또 종중권하고 신고 안 합니다. 누가 내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비지 누가 내요. 사업 시행자가 냅니다. 또 국가와 함께 연봉에 매계약 맺고 무상 사용했다. 누가 냅니까? 매수 계약자가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용을 쉬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잠시 좀 쉬었다가 그 뒷페이지 부가와 징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